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크로를 하여 아크로바틱 학원에 왔는데요 이제 저기 바로 앞에 아크로바틱 학원에 있습니다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간에 있을 것 같나 지원이는 아까 저랑 같이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먼저 온 것 같은데 쌤이 계시고 쌤이 계시네요 저희 그런 쌤 많고 그러면 아크로바틱 장에 들어가서 한번 만나볼게요 지금 제 옆에는 지완이와 지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킨모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마블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리마블님과 함께 한번 순간이 나고 돌아보려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그럼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비고비고비고 아 힘들어요 뭐야 여기 어디야 리마블 여기 어딨냐 여기요? 잠깐만 내 입이 뭐가 있는거야 잠깐만요 잠깐만 이따 먹 ett니다 아 일단 먹 nhi엉 어머머 어머어머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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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도 잘 미안해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흐으으으으으 하는데 물이 나와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밖으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어어 네, 왔습니다. 네, 이번에 아까 제가 물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. 바로 한 번 내보겠습니다. 헉! 이리 와, 이리 와. 여기 뭐가 있는데요? 드림디포. 드림디포? 잠깐만요. 드림디포가 무엇일까요? 네. 무엇을... 안 맞혔어요. 안 맞혔어요. 무엇이... 아하하하하. 그만! 깔아지 마세요. 깔아지 마세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지꿈치랑 아치가 아파서 롤러로 계속 서로 번갈아가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토이저러스라는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세 개를 썼어요. 이거는 슈퍼마리오 게임이고요. 이거는 얼음 깨기 게임인데요. 이렇게 얼음을 치면 이렇게 빠져요. 이거는 체조선수 게임인데 바지가 접히거든요. 빌리 같지 않으세요? 왜냐면요. 이 바지가 빌리 바지거든요. 앵그리 댄스할 때 이 바지를 입고 정말 기분이 좋아요. i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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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- i i- 우리가 얼마나 운동신정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. 엄청 많이 갔네요.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것도 실패입니다. 조금만 실패하면 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